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맛있게 멋있게 나답게 라는 책입니다. 전형주지음 팬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인생이 정말로 맛있고 멋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생의 균형을 잡아주는 책입니다. 다양한 인생의 맛을 다양한 레시피로 맛있게 변화시켜주는 작가의 글을 통해서 몸과 마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인데요. 몇 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을 높여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고로 인정하려면 먼저 나를 최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최고인 척하는 사람은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란 나를 긍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올려주기도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는다든지 종교를 갖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주변과 잘 어울린다든지 지적소통 능력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유능한 경제력을 갖는다든지 뭐든 있어야 자존심이 올라갑니다. 우리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오늘 맛있게 마셔서 행복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커피를 만든 그의 자존심이 올라가고 그를 인정해준 나의 자존심도 올라갑니다. 인생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하듯이 상대방의 가치도 인정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인생을 요리하는 셰프는 바로 자신입니다. 멋있고 맛있게 사는 사람을 보면 자기 인생을 잘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는 어떤 감성과 가치로 어떤 즐거움을 만들어낼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장점을 잘 드러내는 비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을 맛있게 요리하는 셰프는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존중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자가 진정 자기 인생을 요리하는 셰프입니다. 자기 인생은 오직 자기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들려면 먼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면 자기 수준이 높아지고 존재 가치도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이란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스타일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의전만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못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길들여져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고 맛있어 하는지를 까먹을 정도입니다. 학벌이나 돈, 명예 같은 것들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인생이 이런 것들로만 즐거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요리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사랑도 온전히 맛보며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남이 대신 살아주는 인생이 아니라 본인이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풍이 나를 거세게 밀어붙여도 뚫고 나갈 자세로 덤벼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희열을 느낄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냈으니 기쁘고 직접 만든 결과이니 자유로운 것입니다. 발효는 음식이 썩는 부패와 한 끗 차이지만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부패하지 않고 발효를 거쳐 맛과 영양이 깊어진 음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가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자기의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어제도 고생했어. 나는 너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알아. 그러니 오늘도 파이팅! 이것이 바로 자기 배려입니다. 자기 배려는 자신의 실수나 결점을 연민과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배려는 결국 자기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장점을 알고 발효시킵니다. 그 순간이 자신의 맛과 향이 깊게 삭혀지는 순간입니다. 자기를 배려하는 사람은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질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가 한 실수를 스스로 보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배려입니다. 썩어가느냐 익어가느냐는 작은 차이입니다.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이냐 자기 배려를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부디 자기를 배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에게 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향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실패가 두려워 무조건 참아야 한다라는 강박보다는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믿는 자기 세뇌가 매사에 성공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따라서 멋있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생활습관은 긍정의 마음입니다. 일상에서 웃고 햇살에 감사하면서 걷고 하루를 마치면 푹 자고 아침을 맞으며 작은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자기 배려를 한다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어서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우리가 늘 좋은 친구만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친구가 영원히 곁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헌 것이 물러나면 새 것이 오듯이 인간관계도 병든 것이 없어지면 건강한 새 것이 옵니다. 나를 배신한 어떤 친구가 곁을 떠나면 나를 바라보던 다른 친구가 옵니다.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또한 우리는 굳이 직접 나서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최선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그러다 보면 나는 지치고 더 이상 상대를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불가피한 거짓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의도 아닌 거짓말에 우리가 바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자존심을 뭉개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모르고 가식적으로 함부로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 보면 내 마음의 상처도 커지게 됩니다. 내가 덜 아프려면 헤어지는 편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약속을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서로를 힘들게 하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내게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쉽게 떨쳐버리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도 불쑥 튀어나와서 다시 우울하게 만들고 환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길게 보면 결국 새로운 인간관계가 치유해 줍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이 치료해 줍니다. 그것이 인생법칙이고 자연 법칙입니다. 생각의 쓰레기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상으로 많은 일들을 지어냅니다. 상상을 실제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평온한 일상은 상상들로 피폐해지곤 합니다.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 때문입니다. 우리 머릿속은 다양한 생각과 걱정들로 꽉 차 있어 마음의 평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책상 속의 서랍을 정리하듯이 생각도 정리하고 버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더욱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갖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이 불안합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으로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뇌는 휴식이 필요한데 도대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쌓이면 좋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생각을 버리는 방법 중에는 걷기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잡생각이 날 때마다 공원을 한 바퀴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기왕 걷는다면 느릿느릿 시간과 공간을 음미하며 생각의 쓰레기도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자꾸 퍼내면 맑아집니다. 마음을 퍼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을 자꾸 퍼내면 웃음맥이 뚫리고 사랑을 자꾸 퍼내면 사랑맥이 활짝 뚫립니다. 베품을 자꾸 퍼내면 베품의 맥이 넉넉해집니다. 용서를 자꾸 퍼내면 그렇게 어렵던 용서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잘났다는 생각, 자기는 대우받아야 한다는 오만으로 사람들은 제 마음을 퍼내지 못합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말을 합니다. 마음을 퍼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마음도 고이면 썩습니다. 마음이 잘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고이는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도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핏줄이 막히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몸에 즉각적인 신호가 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몸도 건강한 법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거워지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다이어트하는 건 쉬워도 마음을 다이어트하기란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 마음은 걱정, 불안, 초조, 분노, 욕심, 시기, 질투 등 다양한 짐을 지고 삽니다. 단 하루라도 짐에서 자유로워지면 마음과 몸이 가벼울 것입니다. 마음의 짐 중에 욕심이 제일 무거울 것입니다. 세상 편하게 살고 싶다면 먼저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을 덜어낸다는 것은 욕심도 비우고 집착도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든 안 좋은 노폐물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주저하거나 위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멋진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도 걱정이 없는 인생, 굴곡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두운 터널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책, 맛있게, 멋있게, 나답게를 꼭 읽어보시고 희망을 가지고 한숨보다 웃음으로 하루를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